영웅이란 제 아무리 숨으려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는 존재지 자, 덤벼라 절망의 이빨에 심장을 뚝겨본 자만이 희망을 사냥할 자격이 있다네 다치기 싫으면 물내려 역당이 무덤이 될 것이다 마신이 깨어났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군 선환장은 오지 않고 온전은 이미 선하지 않더든지 온전은 이미 선하지 않더든지 중간에 선환장은 이빨에 명심하도록 바로 그대가 난세를 구할 영웅이다